디모데 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극율과 평강을 그대에게 베푸시기를 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당부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해 그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졌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율법은 선하다는 것이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어머니를 죽인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과 남색하는 사람과 사람을 유괴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맹세하는 사람과 그 외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내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오 빗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극률이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오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극률이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종기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전에 그대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그대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그대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디모데 전서 2장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강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 주어진 증거다 이것을 위해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전파하는 사랑과 사도 곧 이방 사람의 선생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것은 진실이오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각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겸손과 정절로 자기를 치장하고 땋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며 조용히 배워라 나는 여자가 가르친다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담이 먼저 창조됐고 하와는 그 다음에 창조됐기 때문이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가 정숙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디모데 전서 3장 이것은 믿을만한 말이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력적이지 않으며 온유하며 싸우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또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안 된다 이것은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한다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에 중독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여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남을 헐뜯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야 한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훌륭한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내가 당장이라도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그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늦어질 경우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다 참으로 이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셨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디모대 전서 4장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다 그런 가르침은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들을 피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대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이 말은 진실하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그대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그대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것들을 실천하고 이것들을 꾸준히 행하여라 그래서 그대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그대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 그대는 그대뿐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디모데 전서 5장 그대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여라 청년들에게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수함으로 권면하여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강구에 전념한다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 있으나 죽은 것이다 또한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해서 그들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한다 또 그는 선한 행실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곧 자녀를 잘 부양했든지 나그네를 잘 대접했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했든지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거절하여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럴 경우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배우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를 떨며 남의 일을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과부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봄으로 대적자에게 비난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기를 바란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떠나 사탄에게로 갔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자기가 그 과부를 도와주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곡식을 밟아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자기의 품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다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지져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태카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 그대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대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그대의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 포도주도 조금씩 먹도록 하여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분명해서 먼저 심판을 받고 또한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이와 같이 선한 일들도 명백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디모대 전서 6장 종에 멍해를 메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해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도리어 더 잘 섬기라 이는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며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여라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것들을 멀리하여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여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그대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나는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교 빌라도에게 선한 고백으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한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하나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앙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여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초를 든든히 쌓아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디모데야 그대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속된 말과 논쟁들을 피하여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하다가 믿음에서 떠났다 은혜가 그대에게 함께 있기를 빈다 니가 그대에게竄한лин